안녕하십니까. 이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분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개발행위라는 거, 요즘에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발, 땅을 사서 산을 깎아가지고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토지개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는지,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물어보겠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년 한 두 개 정도가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적어도 하나는 꼭 출제가 된다. 어느 부분이 출제가 되냐면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허가받는 거냐 허가받지 않는 거냐가 출제가 되고요. 기본적 기준 면정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 특특시, 군수, 즉 무식하게 하면 가평이면 가평군수, 서울시면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개발행위 허가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뭐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도시군계획사업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 인가에서 시험에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다른 법률이라는 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하는 거예요.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 사항인데 건물 토토토라고 하거든요. 건물 토토토. 그래서 산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이 하나 있는데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면 공장 부지로도 만들 수 있고 쪼개서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탈면이 하나 있고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도로. 초등학교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1번. 자 이제 여기 개발하려면 도로를 확장해야 돼요. 도로 확장. 이렇게 도로 확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탈면에 안전조치도 해야 돼요. 마을 사람들이 떨어져 죽으니까 산 깎으면. 그래서 여기 2번.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한 5월. 여기 10억. 왜냐면 남의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럼 15억의 추가 비용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옛날에 이제 그 무슨 방직 공장이나 또는 염료 공장이나 하여튼 뭐 하여튼 염색 공장이나 이런 데서 폐수를 함부로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폐수 처리하는 벽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개발행위에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도로 확장하지 않고 비타민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개발이라고 하거든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서 개발행위에서 도시공계획사업은 공공사업이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허가받는 사항이 뭐냐 그래서 뭐예요. 보통 이제 건물 토토토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과 이제 공장물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빈하우스 같은 거. 물건을 갖다가 적취한다.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렇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게 시골에 1월 이상 물건을 적취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농림지역에는 할아버지들 볏단서 낳았다고 감옥 보내지 않으니까 농림지역은 죄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형질변경. 형질변경은 산을 깎는 걸 절토라고 하죠. 성토는 뭐예요. 땅을 갖다가 논을 메꾸는 것들. 성토라고 하고 정지라는 건 뭐예요. 다지는 걸 말하고 포장이라고 아스팔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형질변경 했을 때 사람도 형질변경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어때요. 광대뼈도 깎고 가슴도 성형수술하기도 하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형질변경했구나 이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야.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했다. 그럼 형질변경했냐. 이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깎는 거야. 뭔가 칼 대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형살변경자에게 공인숲에 매립하면 바다를 메꾸는 것도 형질변경이 돼요. 그런데 경작을 위해서 하는 형질변경은 제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개발이 아니라 보전이니까. 우리가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든다. 이것은 개발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질변경은 형질변경인데 개발행위를 위한 형질변경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석채취라고 해서 흙을 갖다가 채취하는 골재같은 것을 채취하는 다이너마이트 빵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거에요. 산을 깎다 보니까 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형질변경의 목적으로 산을 깎는 것은 포함한다, 제한한다. 포함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분할인데 우리가 토지 분할은 우리가 토지를 잘게 쪼개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개발행위가 되거든요. 주의할 것은 건축물에 있는 것은 제한한다. 여기 기억해 주세요. 건축물에 있는 대지는 건축법을 하고 건축법이 없는 대지에서는 국회법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쌓는 행위가 들어가죠. 그렇죠. 농림 지역이라는 것은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물 토토토. 이런 것들을 허가받지 않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원상회복,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3년에 3천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개발행위 허가의 제외 대상이라는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인데 이건 어떤 경우에 허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미하거나 다른 법에 의해서 하거나 공공성이 있거나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흑득금상 경미한 것들이나 다른 법으로 할 때 우리가 주민등록증 대신 면허증 대신하면 주민등록증 제시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공공성이 있다는 건 얘기가 뭐죠? 국가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복 재난수병 응급 조치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산이 하나 있어요. 마을이 하나 있죠. 이렇게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범람할 수 있어요. 범람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제가 마을 사람 중에서 이 동네에 집성촌인데 최씨 집성촌이에요. 최씨야. 최씨인데 우리 친척들이 다 이 동네에 살아. 근데 내가 포크레인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물에 잠기면 뭐야. 춥게 생긴 건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막걸리 한 잔 먹고 잤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산을 막 퍽퍽퍽 파가지고 흙을 막 북북북북북도 두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쪽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야. 불법 토속 채취로 감옥 가야 돼요. 아니면 상조해야 돼요. 상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해복과 응급 조치는 뭐야. 1월 내에 어디 땅을 팠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남의 땅 막 팠으니까. 그래서 실수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오 너무 과해요. 그래서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재해복과 재난을 쓰면 뭐야. 경미한 일이라는 거지. 자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게 뭐냐면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같은 경우 신고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데 건축물이에요. 건축. 그래서 건축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란 게 뭐냐면 개집이에요. 개집. 여러분 개집도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 근데 이렇게 집에서 정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개가 좀 커. 개가 크면 어때요. 개집을 목재로 해서 지을 수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거든요. 법적으로. 토지에 정착하면서. 개집을 줘도 되는데 사회통정상 개집 준다고 허가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개를 갖다가 수백 마리 길러가지고 개 막사해서 뭐 보신탕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 허가도 안 납니다. 보신탕은. 그런데 공작물의 설치. 이거는 빈하우스 얘기하는데 녹취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원에서 빈하우스를 치러서 우리가 뭐야. 파나 상추 같은 거 심는 것들은 뭐야. 이거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시험에. 파나 상추 심으면 되는데 매기 심으면 안 돼. 매기. 민물고기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신세계라는 영화에 보면 최민식이란 배우가 죽어요. 실내 낚시터에서. 그런데 그런 낚시터나 이런 것들은 물에 오염이 많단 말이에요. 일반 빈하우스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육상어리 양식입니다. 매기 기르라는 양식장이나 민물고기 양식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경에 오염이 되니까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형지병용 중 담에 단어 있는데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식 건축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쉬워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어떤 남자랑 여자랑 있어요. 조성이 알렸다는 건 토목공사가 끝났다는 건데 남자와 여자가 좀 친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이제 놀러 갔다가 첫 키스합니다. 키스할 수 있잖아요. 계속 키스해서 남자가. 그 다음날 이제 뭐야. 서로 사귀게 된 거니까 이제 우리 영화 보러 가자고 해요. 또는 한강에 유람선 타자고 합니다. 저도 유람선 타자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날 유람선 타러 갔는데 이제 남자가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여자의 손을.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왜 제 손을 잡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야 조성이 완료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행위가 이미 끝났잖아요. 뽀뽀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행위는 당연해요. 조성이 완료된 토목공사에서는 그 이후의 행위는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비집 같은 데 소갈비집에서 뭐야 몇 십만 원짜리 갈비 먹었는데 거기 커피인 서비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자체의 공익상 필요했을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그래서 다음 강목에 대한 2D 문화는 사도법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도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사사라는 목적으로 도로를 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법에서 사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토지가 분할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3박 4일 동안 수학여행 가요. 5만 원만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버지 저 3박 4일 동안 집에 못 들어와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 왜? 수학여행 가니까 당연히 집이 못 들어오는 건 당연하잖아. 즉 사도법에 한 사도개설 허가를 용인시청에서 하면 토지가 분할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 사도개설을 통해서. 토지 일부를 공공목적으로 또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된 부분이나 일반재산 매각 양해가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강남에 있는 서초경찰서가 있다. 서초경찰서는 팔 수 있을까요? 매각을. 못해. 그럼 서초경찰서 팔면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은 어디서 살까? 500에 30이 월세 살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초경찰서는 행정재산이에요. 행정목적. 그러니까 서울시청청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서초경찰서가 여기 이전하는 거 다른 데 이전에 학교 폐교하듯이 용도 폐지가 된다고 이게 행정재산 용도 폐지라는 거야. 보통 이런 땅 같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해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쪼개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라에서 매각해서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 없고요. 일반 재산이라는 것을 외울 때 이렇게 보자. 우리가 친일파 땅을 환수했어. 친일파 땅을 환수했는데 그 친일파의 땅은 뭐야? 뿌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국가가 가져올 수 있어요. 친일파니까. 그 땅을 너무 크니까 아파트 지을 땅과 쇼핑몰 지을 땅을 쪼개서 하는데 나라에서 쪼개서 파는 거지. 그래서 이거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일보가 도시공계획서로 지형도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면 도로가 낙에 대해서 국가가 도로를 냈다는 것이 땅에다가 그러면 토지가 분할된다는 것을 국가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를 하시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해볼게요. 우리가 개발행위 신청을 해요. 잘할게요 라고 신청해요. 잘할게요. 그럼 카톡으로 하지 않고 구두를 하겠죠. 서면으로 하겠죠. 서면으로 하는데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할게요.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개발밀도관릭은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이제 기반에서 설치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앉아 보세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처분을 해요. 처분. 처분은 누가 하냐면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는지 관할 특강시군이 하는 거예요. 특강특특시군이. 그래서 허가 아니면 뭐예요? 불허가 처분이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신청한 땅 근처에 뭐가 있어요? 그 만약에 공공시설 같은 게 있을 때는 이 공공시설에 허가권자에게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돼요. 즉 공공성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경조치나 이런 것들. 허가를 했을 때 허가가 불허가 처분이 돼요. 불허가 처분. 허가 났으면 좋겠어요. 허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허가 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15일이야. 보름달 보급인데 15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중간에 어떤 토지가요. 심의나 협의를 거치는 경우인데 심의나 협의 기간은 빼요. 제외하고 15일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허가 아니면 불허가요. 허가가 나면 허가증이 있더라고요. 불허가가 나면 뭐예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왔을 때 허가증을 주는데 이제 우리 허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비타민의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안 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신청서를 다시 넣어요. 다시 넣게 되면 신청서를 넣게 되면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조건부 허가가 붙을 수 있고 조건부 허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아파트 한 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조건부 허가가 했을 때 조건을 갖다가 이행 안 할 수 있으니까 이행보증금이라는 걸 예치시킬 수 있어요. 몇 퍼센트? 이행보증금은 보통 한 20% 예치시킬 수 있거든요. 이행. 믿어서 예치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어서 예치하니까 공공은 예치를 하지 않아요. LH나 이런 게 예치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설명하고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들어갈 때 보통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개발의 협의 심의. 협의하고 심의를 하는데 이 협의 심의는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될 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주의할 건 뭐냐면 심의나 협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있으면 이미 여기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서 심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심의가 없어요.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 지성의는 안 한다. 지성의는 감천이다. 얘네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관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자 허가 불허가 처분인데 아까 뭐랬죠? 보름달 보고 빈다 그랬죠. 그래서 보름이에요. 보름 15일. 15일하고 아까 협의자는 제한단 했죠? 허가되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고요. 허가 처분은 허가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망이나 이런 걸로 해줍니다. 국토형 정보체계라는 건 전산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허가받은 사항을 경미하게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허가받은 사항을 경미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경미할 때는 허가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월 5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4월 말에 끝났어. 또는 10월 5일까지 하는데 9월 말에 끝났어요.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산을 깎아서 만들려고 해요. 여기 초등학교 하나 있다 그랬죠. 초등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 성면도 있고 먼지도 있고 부서지고 하니까 초등학교에 9월 1일 날 계약이야. 9월 1일 날 계약이니까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어요. 근데 공사를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8월 13일 날 끝났어. 근데 공사가 빨리 끝난 건 좋은 거잖아. 기간이 단축하는 것은 뭐예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통지만 하면 돼요. 단통법.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산을 깎는데 여기 정말 멋진 나무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나무를 살리겠다. 그래서 원래 9000제곱미터를 신청했는데 8800까지만 하고 나머지 200제곱미터는 환경을 보존하겠다면 각 국가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5% 범에서 축소, 축소니까 5%야. 10% 아니고 축소 5%, 축소 5%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 확대는 안 돼. 면적이 확대라는 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간이 연장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장 안 되고 축소 확대.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거 같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우면서 단축할 때는 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요. 연장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축소하는 것들은 뭐야. 5% 축소하지만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개발의 기준인데요. 이 기준 면적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마다 기준 면적이 있는데 이 기준 면적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외우실 때는 비슷한 것끼리 외우시는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주상생자는 만원. 1만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9999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농,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원 미만이에요. 주상생자는 1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존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보 5천이에요. 보보 5천. 보보. 보보니까 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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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이에요. 그래서 주상생자 1만원. 공간농 3만원. 보보 5천. 그래서 여기 기준을 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주상생자 1만, 공간농 3만, 보존보전 5천. 그래서 이 기간들을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으면 되겠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상위계획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 맞게 하면 된다. 기준 면적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보호가 이행담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행담보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제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산을 깎아요. 산을 깎는데 산이 제대로 깎았을 때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비타민의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 도로 같은 거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신청했을 때는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위환경제, 기반세례조치, 용지약표, 위해방지, 항공영방지 등에서 조경조치 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할 수 있죠. 우리가 보증금을 왜 받아요. 월세를 띌까 봐 보증금을 받잖아.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철치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킬 수가 있는데 이행보증금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분을 할 때 허가가 나왔을 때 이행보증금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 조건을 이행 안 할까봐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가 있나요. 보증금은 20%분이 예치하게 됩니다. 믿어서 예치해야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예치하죠. 공공은 예치하지 않아요. 공공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느냐 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기골발찹이 준비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골발찹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도로 같은 거였을 때 아까 도로 확장할 때 도로 추가적인 도로가 필요했었죠. 이런 경우 토지를 땅을 파요. 둥둥둥둥둥둥 파다 보면 어떻게 땅을 파다 보면 여기 진동에 의해서 건물이 쩍쩍쩍쩍 갈라지는 수가 있어. 그럼 갈라지는 거 보수해져죠. 토속의 발파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가 더 빵 터지면서 토속 체치를 하려고 하는데 돌이 굴러가서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해서 우리 집을 갔다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 고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토속만한 차량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여러분들 그 아스콘 있죠. 아스팔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아스팔트를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갈 때 보통 그 토속 체치하는 건 스카니아 같은 어떤 큰 차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노면이 흔들려야 노면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면 이 아스콘을 싹 발라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아까 산 같은 거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산 같은 거 깎았는데 그냥 놔두면 비탈면에 생겨서 그 토사가 쓸려 나와서 우리가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할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믿어서 예치에 못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쵸. 그럼 몇 퍼센트냐면 이놈의 시키 안에 여기서 이놈의 시키 안에 그래서 몇 퍼센트냐면 이놈의 시키 안에 그래서 20%예요. 알겠죠. 20% 20% 20% 20%가 되고요. 20%가 되고 이놈의 시키 안에 20% 20% 20% 20% 20%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어서 예치에 못 믿으세요. 국가나 공공은 뭐예요. 예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납입방법은 현찰로 하죠. 현찰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예요. 보증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증서. 그렇죠.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예측금 반환은 언제 하냐면 중공검사를 받을 때 이를 반환해야 돼요. 예측금 반환. 왜.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면 허가 받은 대로 졌는지 담당 공무원이 사용시에서 중공검사라는 걸 해요. 그럼 중공검사 시까지는 뭐예요. 그래서 하고 나면 중공이 다 됐으니까 안전조치가 다 끝났잖아. 그럼 20% 반환하면 됩니다. 알겠죠. 20%에 대해서는 원칙이 현금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다 보증서를 할 수가 있어요. 보증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중공검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중공검사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중공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허가를 받아요. 자 보세요.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대로 중공이 되는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제 중공검사 시에 중공검사 끝나고 후에 뭐예요. 중공이 다 됐으니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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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예치하죠. 이행 보증 예치 사유가 뭐가 있었죠. 기굴발차비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굴발차비란 말이에요. 기반이설 설치 토지의 굴차 토속의 발파 차량의 통행에 대한 거 비타민의 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데 기굴발차비 준비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행 보증금은 언제 받았는데 중공공에 반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개발행위 허가는 또 뭐가 있죠. 개발행위 허가는 건물 토토토잖아요. 건물 토토토. 토토토인데요. 이 토토토에서 보세요. 물건을 적취한다. 자 물건을 뭐라고? 적취한다.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한다. 이런 건 토지 분할이라는 건 토지를 실제 분할하는 거예요. 아니면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게 토지 분할이 되고 물건을 쌓아놓는 것들은 뭐야.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다든지 토석 채취를 한다든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들은 다 삽질을 해요. 삽질을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중공검사가 들어가지만 삽질을 하지 않을 때는 중공검사 안 하거든요. 중공이라는 게 뭐예요? 공사가 완성됐는지 확인하는데 물건을 쌓아놓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보증금도 예치할 필요가 없고 이행보증금도 대상이 아니고 중공검사도 안 받는다는 게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개발행위 기준 허가받는 거 허가받지 않는 거 기준면적 그 다음에 뭡니까? 간편한 거에 통지 그 다음에 뭡니까? 개발에서 이행보증금의 예치와 예치의 면제 그 다음에 중공검사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내역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성장관리 방안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